우리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같이 여행 가는 영상을 찍으면 어떻겠니? 정국이 정국이는 제 생각으로는 별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동의는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제가 진행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이건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정국이가 계속 바쁜 스케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탐이 왔을 때 제가 와서 촬영하는 게 어떤지 해서 비행기를 이제 14시간 타고 왔거든요 타고 오면서 아 이게 뭐하는 거지? 조국, 조국의 얼굴을 보고 형, 뭐야?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